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트 최애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냠 응? 아닌데 하트 요건? 오كن! 온akura 아 아 은 거 pum 어디에 예 에 에 이리 와 아 오오오오 아 예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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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최근에 쿠팡에서 이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문어바라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샀는데 안 돼서 좀 더럽지만 여기 유리에도 꽉 붙였거든요 핸드폰이 깨질 수 있어가지고 잡을게요 이러고 있다가 뭐야? 갑자기 왜 잘 붙어? 이러다가 영상 찍고 있으면 갑자기 팍 떨어진다니까요 이게 여기 대공원 네! 왔다! 빽 어 여기가 좀 더 펌 우와 운동이 봄 에이전 엉덩이 에이전 엉덩이 여기 어디 있잖아 여기 어 봤어 어 거기 좀 있어 아 괴롭다 에이전 엉덩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놀이기구 탈래 음료수 마실래 뭐 먹고 싶구나 가자 으 으 으 으 으 근데 맛있어 맛있어 근데 저 놀이동산 그 노란색이랑 파란색 있잖아 아 저 재밌떼 뭔가 타고 싶은데 사람이 엄청 많아 보여 일단 한번 가보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좀 예쁘지 않을까 일로와 일로와 으 으 으 으 꽃 꽃도 날렸으면 좋겠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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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강 진짜 한강 전력질주하면서 오자 한강 떡볶이 대신에 10만원만 내면 배고파 더 배고파졌고 일단 더 힘들어 아 나도 그때 한강에 왔었는데 나도 그때 한강에 왔었다고 열여덟 살 때 아 나도 그때 한강에 왔었는데 아 아 뭉쳐도 빨리 뭐해? 그만 섞어 그만 섞어 빨리 돌돌 뭉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계산한거 뭐 이거 찍어봐 오케이 아 아 왜 안 돼 그래 이거부터 먹는거 알려줄게 알려주세요 제대로 사 사 이런거 편의점에서 하나 사 이렇게 사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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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편의점으로 오 같이 먹을 경우 아 와 이렇게 먹는거보다 아 감사합니다.